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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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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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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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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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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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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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하하하하 내 눈이네 오오오 그렇게 이제 이제 태국가 나요 오오 그렇게 이제 넘어가지면 넘어가자 응 넘어가 응 응 아하 어떻게 넘어가 그래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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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오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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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. 내가. 심해져. 좀 더 부탁드릴게요. 잘해라. 한이 아니라. 모긴 apple 아까 이렇게. 모긴 앞에 적그러토가 아니다. 마지막으로. 아무래도 질문들이. 여긴 애기름을 할 거고. 아마 아니다 오케다 같은 듯. «여기 때?» «근데», «근데», «어머님도 없을래 하고» «근데», «하니 늙은 것이 누구들» «몸을 택하고 그냥», «근데 나하고도», «결혼식은 안 되나» «그래도», «그래요?» «메뉴이도 오므라, 닿지마다, 뛰어나라, 어머니, 그 닿실래 하고» 너도 가다보니 어린이집에서 어디를 못돼있냐고, 못돼있냐고 다 많이 먹는데 누가 안 나고, 누가 안 나고 가다보니 성장들이나 해놔야될 때도 어떻게 될까? 누가 안 나고 가다보니 뭐이냐, 취향에 가서 쓰라고 봉투 따고 해서 둘라고 그래다 애지한테 따고 해서 둘라고 그래다 엄마를 잊고 싶어 하루 종일 . feature of the maintaining pregnancy. 아, 너도 못돼있냐고. 다 감아서 그냥 손에다 낙곱으로 다 낙곱씩 싸고 안고 한 줄 거기를 그냥 그려놓고 남의 남의 기름을 해가야 하고 실어 봐야 할 수 있다. 남의 남의 여행을 하고 자 unit 2차장에 죽여 놓고 일어나서 전하고 그냥 손에다 낙곱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전 금요일이란 말이에요. 누가 무시라도 소유 없지야 이게 우리가 맘에 있는 것 같아요. 또 소유 없어. 누가 배속에서 무슨 소유 없어. 국어 먹으려고 이러다. 다 독서고 부지라는데 증해소도 그만 안고 내가 주문 안한다고 내가 주문 안한다고 뭐 아무 내가 허락을 내야 돼. 내 마음대로 출애서가 좋아서 결심 원할 땐 그렇게 그렇게 언제나 본다면 내가 허락을 안한다고 말을 안한다고 말을 안한다고 남자들은 남자들이 지금 생각으로 결심 영역을 하라고 해야지 치료가 없어서 치료가 없어서 치료가 없어서 치료가 없어서 아니엄마다 이 나랑 대야 한글자막 by 박진희